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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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지? 이번에 필리핀 메이트들한테 초대를 받으셨다고 얼마나 기다렸던 초대예요, 이게 아니, 일단 누구네 집으로 간 적은 없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집을 내어준다는 게 그 사람을 그냥 완전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도벽이 있거나 안 좋은 버릇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 그런데 타시나 프랑스가 저에게 문을 열어준 거잖아요. 너무 궁금하네요. 아, 재밌겠다. 우와, 이거 뭐야? 투, 쓰리. 이야, 감동이다. 확실히 요즘 사이트가 잘 나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명소가 많아요. 한국 거 하고 그다음에 여행지 하고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짜임새 있게 제가 사이트를 보고 한번 짜볼게요. 다 하고 올 거야. 봅시다. 이제 내일 필리핀을 가는데 짐은 제가 여기에 대충 싸뒀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내게 돈이 분명히 있을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저의 비밀 창고. 해외 갔다 온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리핀 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써 있죠? 써놔야 되는데 어디 거냐, 이거? 어느 날도. 베트남 돈인가? 어, 찾았다. 이거 맞죠? 필리핀 돈이 있을 줄 알았어. 내가 필리핀 돈이 있을 줄 알았어. 쌍둥아 맛있는 거 사줄게. 좀 이따 봐. 궁금하다. 제가 정확히 봤어요. 지금 영하 10도고 체감력이 보이시죠? 영하 18도라고 지금. 어디 간다. 다음에 갑시다. 오늘 날 잘못 잡았어. 나 그럼 적응 못 해. 저기 오늘 뭐 어렵게 모인 건 압니다만 나를 잘못 잡았어요. 우리가 이런 날은 비행기가 안 뜰걸? 영하 18도에 비행기가 뜨나? 어? 뜨나? 영철이 오빠가. 아니 지갑을 받아오라고. 지 지갑을 왜 안 들고 가냐, 걔는? 아니. 왜 이렇게 지갑이 거기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나한테 어제 문자 와서 쑤가 지금 미치겠다. 내 지갑 좀 가져와서. 오빠 지갑이 어디 있고 오빠는 어디 있는데? 난 필리핀이고 넌 내 지갑을 들고 필리핀 오면 된다. 지갑을 들고 필리핀을 먼저 갔대. 많이 됩니까? 필리핀을 가요, 지금? 우리 정보 센 거예요, 지금? 돈이 좀 있네. 이것 봐. 아니 에다를 왜 바꿔가는 거야? 이것 봐 거짓말 아니야? 보이스피시 아니야? 아니 에다를. 보자.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닐 것을. 그분이요, 진짜. 아, 너 통역사. 다들 이제 그분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제 통역사라고 부르거든요. 필리핀아만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분. 아, 그분과 함께 가네요, 진짜. 어머, 어머. 아, 네, 네. 어머 어머. 와아 죽기만 해, 영아 18도는 눈이 오지 않아요 에 아 잠깐만 그러면은 짱! 짱! 아 나 못 갈뻔했어 어 비슷해! 야 같이 가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저는 거기서 약간 좀 특이한 존재거든요 내 안하는 해외 스타 느낌도 아니고 약간 로컬과 인터내셔널을 섞은 느낌이라 그냥 되게 친근하게 막 인사하지 근데 나는 그냥 너는 통역사라고 생각했거든 아 네네! 그런데? 어 완전 통역사죠 오우 우리 다랑이 막 카달로그 뭐라고 해? 따갈로그 따갈로그 이런 거 하고 막 이런 거 보는 거야 지금? 따갈로그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아 일단 아침 인사 했고요 진짜 멋있어 너무 멋있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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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들한테 영상 메시지가 어? 영상 메시지가 왔다고요? 어? 얘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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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샤 이거 타샤하고 프랑스 어머머 음 오 저거 뭐야 그래도 위시 프렌드에 꼈네요 다행히도 커버 투머치 투머치 너 가방에 들어가 있을래? 짜장 안에서 이렇게 캐리어를 준비해야 될 거 같은데요? 여기 너무 그리고 걔들이 케이팝을 좋아해 아 가자 가자 달아야 네 가서 우리 더위를 한번 맛볼까? 네 해야지 고마운 예